네 소락산 중반 39일차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일주일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힘산 함천과 함께 하늘로 비춰 보겠습니다. 왜 자꾸 빠져요? 일로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여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아랫배에 힘을 두고 복식호흡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행복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나는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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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무조건 해낸다 나는 무조건 해낸다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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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의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화이팅